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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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반처리 잠반 청국장식에 좋아 된장식에 좋아 두개 다 주었긴 좋은데 청국장 먹자 당신 갖고 온 안동강고등어 구워봐 그래 먹으면 되니까 강고등어 좋지 그래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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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넣고, 빠락빠락 주물러주세요 빠락빠락빠락 주물러가게 육수 불닭간장 불기름 불닭갈비 자연산산고살으라 묶고 소금 소금 조선간장 조선간장 종사지어서 말려놓은 쓰레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멸치액젓 매쉬르키스 간을 보고 간을 더 합니다 올리고당도 살짝 넣어주세요 설탕을 대신 넣어도 됩니다 설탕으로 살짝 간해주세요 통깨로 마무리 된장찌개도 끓이고 육수를 부어주세요 청국장은 이렇게 얼려나게 청국장에 된장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황고추 계란 고추냉이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겠다 고춧가루 올해는 보리밥 볼린 쌀로 추가 치즈 한 2분 정도 압력솥에 추가 내려가고 열어봐서 소리가 안 날 때 엽니다 보리밥이 맛있게 됐네요 나방물김치 가asser 까다리 계란넌 계란넌 모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절에 해서 먹은 나뭇이,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이렇게 있어서 시래기하고 콩나물하고 무생채를 조금 더 해서 비빔밥을 먹기로 했어요. 이건 뭐죠? 안동강고등어. 자기 안동강고등어에 대한 유래가 있잖아. 그렇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있어. 안동이 내 등이니까. 안동에 오일장이 서는데 영등이나 후포동해안에서 고등어를 가지고 안동까지 가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변하죠. 그래서 변하지 말라고 소금을 촥촥 했는거야. 그렇게 했는데 안동강고등어 유명해졌잖아. 그렇지.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아유 맛있겠다. 나 청국장 얘기해. 달걀.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강고등어. 고고등어? 응. 완전 렐빙이네. 배추하고 물을 나박나박 썰어놓고 나박김치 했더니 이게 너무 맛이네요. 음. 이거? 응. 이거 맛있네. 뭐 갈까리 갖다 놓고 먹어. 응. 으음. 으음. 흠. ふ. آ!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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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남은거. 잔반철이야기 비린밥 최고다. 흠. 흠. 음 짭이지 여보? 응 나박김치가 나박김치 먹으니까 속이 뻥 뚫리네 음 여수완아 잘 안되니까 많이 먹지 꼭꼭해요 뭐 음 음 청국장도 소화제 응? 청국장도 소화제지 발효식품 응? 음 음 다 막혀 음 으흑 으흑 야 scout 안리 hooked